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레몬 심리가 지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입니다. 부제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감정이 상할 때 남들에게 화를 푸시는 분,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장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 두는 방법,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봤나요?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구으로 만든다.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 불안감.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이렇게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고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심리학을 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삶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삶과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이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뇌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시련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포인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주가가 폭락하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 식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라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 즈음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1.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2. 요즘 잠은 제대로 잔다? 3.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영양학자는 감정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포인트. 남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는 튼튼한 체력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도 잠의 중요성과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 군데에서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잠을 충분히 자고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봤나요? 친구 제 일을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벌컥 화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봤다. 이로 인해 그녀 또한 고민이 많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내게 묶어냈다. 사실 너무 흔한 고민이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지 하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를 둘러싼 것들이 원인일까?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치자. 하지만 원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벌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침이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상처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해보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2초간 내쉬기를 3번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호흡이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고르게 공급해 주어서 뇌의 온도를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몸을 크게 이완대고 순간적인 감정도 안정을 되찾는다. 천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느껴보자. 2.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들어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1미터 거리의 밖이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3. 마음속의 일시정지 버튼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만한 일인지를 따져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다. 포인트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통제욕을 벌여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꾸 이게 투자랑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이 폭락할 때 심리가 막 흔들면서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 시장이 폭락이 오면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의뢰 즐겁고 기뻐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외의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상태가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아물며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어떨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 친구를 질투하다니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열등감 따위를 느끼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 대신 감정에서 약이 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쁨이 구분이 명백히 존재한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질투심은 대개 우리 내면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실력이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지면 질투를 느끼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후려치려고 한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투심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질투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남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구분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을 걱정하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포인트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감정에서 약이 되는 행동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흔하게 듣는 고민이다. 나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다소 비이성적일 때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극단적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해.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잣대는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사람을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를 당의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이런 절대적 요구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한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을 항상 마주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한다. 시험을 한 번 망쳤다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 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라고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대학에 떨어지다니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넷째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비합리적 명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자. 자기 안의 잘못된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합리적 신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포인트 내 안의 비합리적 신념을 돌아볼 것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적응성 편견 때문이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의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애다. 1. 좋은 일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갑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갈까? 두세 달이 지나 인상된 월급에 적응이 됐을 때도 여전히 처음처럼 기쁠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마 새로운 직위와 연봉은 이미 자신에게 당연한 성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착각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성적 요인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오래도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실제로 그 즐거움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2. 인간은 불리한 환경에도 어느새 적응한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끝나버린 것처럼 군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현당한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멀쩡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둑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잘 아는 법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잘 안다는 뜻이다. 실현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다. 연봉이 올라 신이 나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과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행은 영원한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성과급은 다 써버리면 금세 잊히는 기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물질적 보상을 과대평가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적응의 힘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 크다. 큰 행운도 큰 불운도 우리의 긴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이다. 포인트. 기쁨에도 슬픔에도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준다. 어릴 때부터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관적인 태도는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지나친 낙관 또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태도를 낙관적 편견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이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다른 사람이 당철될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거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 리듬으로 살고 있으면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그 외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낙관주의자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누가 보기에도 억지스러운 소통을 한 뒤에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오해한다. 지나친 낙관주의자는 미래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감을 갖는다. 자신의 미래는 언제나 최선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조롭지 않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이다. 그렇게 커다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미래는 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뿐 아니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예컨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다음에는 운이 좋겠지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다. 실패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실패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또 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또 지나친 낙관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한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을 못 본 채 한다. 지나친 낙관은 머릿속을 흐리게 한다. 비관에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듯이 낙관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으로 낙관을 찬양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다. 통제하지 못할 낙관보다는 현실을 믿자. 포인트. 지나친 낙관은 머릿속을 흐리게 만든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한치 앞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 외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다가 중년이 돼서 살만하다 싶어지면 또다시 은퇴 후의 인생을 고민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을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한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평생 불안해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 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직장인이라고 다를까.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다.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급쟁이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투잡을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늘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는 듯한 찝찝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자. 매일 한 발자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보다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포인트!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적응할 수 있는 내용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 감정을 극복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